안녕하세요. 벼리더용 놀자에 오신 유치님들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오늘은 대구 경산에 위치한 아마존 다육농원에 나왔답니다. 아마존 다육농원에서는 오늘부터 예쁜 아이들을 세일을 한답니다. 많은 아이들을 세일을 하고 있으니까 유치님들 많이 보시고 또 직접 나와서 구입하시는 분들은 구입해 주셔도 좋고요. 택배도 된답니다. 많이 오세요. 저랑 같이 구경해 보실까요? 원종 패션. 원종 패션 보이시죠? 와 멋집니다. 손톱 카리스마가 대단한데요. 6만원인데 5만원으로 세일을 한답니다. 한번 보세요. 택배도 되니까 잘 보셨다가 캡쳐도 하시고 또 가까이 계신 분들은 나와서 구경해 보세요. 정말 기가 막히게 예쁜 아이들이 많이 있답니다. 원종 패션 제일 먼저 소개해 드렸습니다. 6만원인데 5만원을 한답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음 멋져요. 황진이 오페라도 있답니다. 아메스트로 아메스트로. 4만원인데 3만5천원이랍니다. 와 색깔 예쁘다. 아이고 아시고 멀리 계신 분들은 캡쳐하셨다가 택배 주문하시면 된답니다. 이렇게 큰 아이들을 3만5천원에 사실 수 있답니다. 와 좋아요. 라탐철화도 있답니다. 어떻게 소식을 들으셨는지 벌써 여러분들이 오셨네요. 라탐철화 5만5천원인데 4만7천원입니다. 화이트 에버니 화이트 에버니 15,000원인데 12,000원 한답니다. 화이트 에버니랍니다. 엘코온 철화는 2만원짜리를 15,000원에 한답니다. 이렇게 엘코온 철화가 예쁜 아이들이 많이 있답니다. 영상 보시고 캡쳐하셨다가 택배 주문하세요. 이런 기회는 잘 없거든요. 원종 에버니 카리스마 한번 보세요. 대단하지 않나요? 원종 에버니 2만원인데 15,000원 한답니다. 원종 에버니 자, 구경해 보세요. 와, 얘들 굉장히 커요. 이렇게 큰 아이들을 이런 가격에 살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피해가 아닌가 싶습니다. 빨리 보세요. 빨리 보시고 캡쳐하시고 가까이 계신 분들은 빨리 오세요. 좋은 물건을 먼저 가져가시는 분이 인자랍니다. 멋져요. 원종 에버니 사이즈 한번 보실까요? 오, 12cm 정말 크지 않나요? 이렇게 큰 원종 에버니가 15,000원이랍니다. 하이트 에버니도 사이즈 한번 볼까요? 하이트 에버니도 11cm 이야, 이렇게 큰 아이들이 12,000원이랍니다. 보헤미안 철화 보헤미안 철화는 만원짜리를 7,000원에 한답니다. 오, 사이즈가 11cm 보헤미안 철화랍니다. 슈퍼클론 와, 예, 끝에 입장 한번 보세요. 이야, 검불따못해 검정색이랍니다. 4만원인데 3만원 한답니다. 사이즈 한번 보실까요? 어, 8cm 8cm 슈퍼클론 4만원짜리 3만원이랍니다. 잘 보시고 택배 주문하시면 된답니다. 로제스타 로제스타 쌍두랍니다. 로제스타 쌍두 25,000원짜리 2만원이랍니다. 사이즈 한번 보실까요? 오, 10cm나 되네요. 로제스타 얘도 한번 보셔요. 와, 예쁘다. 와, 멋져요. 택배하세요. 캡처하셨다가 택배하시면 된답니다. 이야, 이 붉은색이 정말 환산극으로 물이 들었네요. 로제스타 이야, 입장이 이렇게 얼큰히도 있습니다. 와, 얘는 정말 크네. 로제스타 얼굴이 하나 있는 아이는 15,000원짜리 12,000원이랍니다. 이런 아이는 쌍두인데 정말 좋아요. 와, 대단히 좋습니다. 샤론스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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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만원짜리 17,000원이랍니다. 샤론스톤 아, 한번 보실까요? 아, 세상에 색감이 연두하는 색감 가장자리가 빨갛게 물들어있는 너무나 예쁩니다. 샤론스톤 샤론스톤 스토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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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00원짜리 10,000원이랍니다. 스토닝 12,000원짜리 10,000원입니다. 사이즈 한번 볼까요? 센티 정도 된답니다. 스토닝 12,000원짜리 10,000원이랍니다. 젤리카시오피아 젤리카시오피아는 10,000원짜리 8,000원이랍니다. 젤리카시오피아 그렇게 작지는 않아요. 7cm랍니다. 젤리카시오피아 8,000원이랍니다. 일렉트라 일렉트라 16,000원짜리 13,000원이요. 와, 색깔이 정말 정말 죽이네. 한번 보세요. 이 색깔 아, 멋져요. 일렉트라 16,000원짜리 13,000원이랍니다. 와, 어쩌면 색감이 이렇게 빨갛게 예쁘게 물들었을까요? 9cm 10cm 정도 되겠네. 정말 큽니다. 13,000원은 아주 가격이 착하지 않나요? 정말 가격이 착합니다. 샤넬 핑크 샤넬 핑크 샤넬 핑크 15,000원인데 12,000원 한답니다. 샤넬 핑크 와, 정말 좋아요. 라탐 쌍두 이야, 라탐 쌍두 3만원짜리 2만 5,000원이랍니다. 이야, 라탐 야, 라탐은 13cm 이야, 정말 크다. 아, 랩두 페냐 8,000원 패트리시아 패트리시아 패트리시아는 어, 얘도 8,000원이네. 패트리시아 케라리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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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색감 예쁘다. 케라리언 만원이랍니다. 아, 랩두 로잔라 로잔라 8,000원 로잔라 8,000원 이랍니다. 홍포도 와, 따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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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정말 대품이네. 정말 이쁘답니다. 라즈아가 자연군생 2만4,000원 라즈아가 자연군생 2만4,000원 캡처하셨다가 전화하셔서 사장님하고 의논하세요. 정말 좋은 물건들이 너무나 많이 있답니다.